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남도도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네요. 앞에 것은 한국경제신문의 제목이 수도권 텃밭에서도 흔들흔들한다. 이건 충남에서는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네요. 다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지지도 저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정진석 후보가 거기에서 오선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역구가 탄탄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주 부여 청량 정도가 되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일 거고 나이더 신문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박수현 후보가 정진석 후보를 앞지른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정진석 후보도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발생했던 그 큰 사건 투표지 불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다 침묵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도 잘 안 되면 뭐라고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자업자득이니까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게 돼서 억울하게 된 거죠. 도저히 저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주 부여 청량에서 정진석이 43% 박수현이 45%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한 대가 어딘가? 대전 또 mbc가 여러분들 용력을 발주했네요. 대전 mbc가 지금 앞에는 광주 방송이 발주를 했고 대전 mbc가 발주했으니까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코리아리스제 이렇게 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아주 국민들이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완전히 국민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겁니다. 저는 그냥 구역질이 납니다. 이 나라를 보면 완전히 구역질이 나는 거죠. 양식장에 가둬놓고 그냥 먹니까 자기들끼리 다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 5선을 공주 부여 청량에서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 노인들이 많으신데 정진석 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정진석 씨가 좀 후덕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걸 또 중앙일보가 대수특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여러분들 진원진구하니까 한국의 지배엘리트와 한국의 국민들이 이 선거 공정성에 눈을 감았던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예산 부정선거 부자도 내 앞에서 여러분들 입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성규 사회신민수석 그렇다니 강성규 씨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성규라는 그런 단어만 떠올리게 되면 항상 떠오른 겁니다. 사회신민단체 대표자들을 만난 장소에서 강성규 대통령실 사회신민수석께서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강성규 씨는 특별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부자도 여러분들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제압이 당한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에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갇힌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천안갑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범철 후보도 지난번에 좀 억울하게 떨어졌거든요. 재선으로 나온 겁니다. 문진석 씨는 초선의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 여기는 성일종 씨가 오기입니다. 여기 선거 기간 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내부 총질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내부 총질을 이게 내부 총질입니까?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을 그냥 선거 때까지 꾹 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둔합니까?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를 아주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여러분들 국힘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냐 이야기예요. 그런 비겁함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이 꼴이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런데 무슨 수로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래가지고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 이렇게 박수현 씨와 함께 밀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내가 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평을 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정치권에 줄을 대가 이런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양반들이 대전의 mbc가 돈을 대고 코리아 리서치가 손을 좀 댔구나. 그리고 선거하니까 여심이가 뭘 필요한 만큼 제공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보 천치라는 것이 항상 이용당할 때 바보 천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런 바보 천치가 되면 맨날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들 바보 천치가 되면 맨날 선거 사기를 당하잖아요. 여론 사기를 당하고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게 2020년 총선의 충남 결과입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한테 밀어줘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 두 군데 정도 있네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10.33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얼마나 표를 밀어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름 207개의 업면 동에서 한 두 군데 빼고 전부가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확률이 2분의 1의 207승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더해줘가 다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10%대로. 이런데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데 표를 집어넣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냈지만 여러분들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얼마나 넣어줬기에 플러스 10.33이 나옵니까? 사전투표가 당일 격차가 어떻게 10.33이 나오냐. 어떻게 마이너스 9.23이다. 2.4가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냥 어리숙하면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내 그 안 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국힘이 되든 더블당이 되든 무감은 내 함께 이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기 바랍니다. 모든 목천업,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더블당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그냥 쏘아 넘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 정진석 후보도 크게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여, 청량 이 지역의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한 부분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경찰 조사도 들어가고 김소연 변호사 외에 여러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대전 총국장께서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본인이 그냥 그걸 덮었지 않습니까? 정진석 후보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타이슨님께서 이봉우님께서 엑슬런님께서 참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 치아에서 힘든 건 그냥 코끼리 비스켓 같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묵한 세월 되면 저도 이 방송 접어야 될 겁니다. 선거 방송 앞으로 못합니다. 시간 좀 지나면 지금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나 얼마나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참 제가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애통해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전들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고 아무도 이야기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들여러분들 매일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전들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으니까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나신 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손에서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오면서 서울의 유복하게 큰 사람처럼 그렇게 계산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계산이 빨랐으면 진작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 다 던지고 이런 다른 길로 갔어야겠죠. 채널이 그냥 거의 폭발 수준 정도까지 여러분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룬 채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이 빠르지 못한 것이 흠이면 흠인 거죠. 그러나 나라가 얼마만큼 어려워질 것입니까? 보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